지금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0%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부동산 상승의 신호인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올라갈 타이밍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매 거래가 급증한다고? 최근에 이슈됐던 기사인데 이 급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닥 찍었나? 대선 이후 서울 경기 아파트 매매 급증. 대선 후 경기도 아파트 거래 40% 급증. 1기 신도시가 주도했다. 이거는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한 한 달 동안 이런 대선 이후 공약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매물이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대선이 보니까 3월 초에 있었더라고요. 한 달 좀 더 지났잖아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거래량이 40%가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아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겠다.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동시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거래량 급증 뉴스에 거래가 늘어났다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잘 지키고 또 불릴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지역의 거래가 얼마나 늘어났나. 이거를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그 뉴스에 있는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일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부터요.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죠. 그때까지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가격이 안정되고 실제로 호가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락이 시작인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한 반년 정도. 그러나 올해 2월 3,800여 건으로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더니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3월에는 5,400여 건으로 2월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오 진짜 늘었네. 지난달 경기 아파트 매매 사례의 등록 신고 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4월 20일 기준이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3월 20일까지 거래된 것만 신고가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10일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사에 나오는 이 숫자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벌써 40% 급증했다. 이거죠. 경기뿐 아니라 서울도 대선을 계기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아파트 매매 건수가 8개월 만에 증가 반전됐다.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다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정리하면 서울은 2022년 2월에 810건에서 3월에 1227건으로 52% 증가.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그렇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2년 2월에 3,800여 건에서 5,400건으로 40% 증가. 팩트잖아요. 팩트네. 기사에 나온 내용이 많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많이 늘긴 늘었다. 이거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은 2월 대비 3월을 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기사 콘텐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는데 기사에 나온 팩트를 확인하고 1단계, 2단계.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팩트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그림이 보이니까요. 그럼 이제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팩트를 한번 볼게요. 네. 직전 대비가 아니라 평상시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13년간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이 실선이 매매 거래량이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해당 월의 평균 거래량이에요. 이 기간 동안. 기사에서 다룬 2월이 여기입니다. 여기. 810건. 역대로 제일 적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3월이 이만큼. 보세요. 급증했네. 거의 바닥 쪽이에요. 그렇죠? 급증했고 이게 1200건이라는 얘기예요. 신문에서는 여기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급증 말은 맞아. 근데 과거 13년을 보니까 역대 최저 거래량이다. 거의 바닥이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한 개도 안 되다가 아주 조금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지난 하락장일 때가 이랬어요. 근데 확실히 절대적인 거래량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2000. 이제 수도권 외곽부터 올랐는데 그때 2013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랐고요. 본격적 상승은 2015년, 14년 말, 15년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상승장에서는 확실히 거래량이 많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적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수준은 지난 하락장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도 굉장히 적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신호탄이 2017년에 있었던 파리 대책이에요. 그리고 눌렸다가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2018년도에 첫 번째 폭등이 있으니까 여름에. 그때가 수도권 첫 번째 폭등이었거든요. 9.13 대책을 내놓습니다. 더 세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규제를 했는데 안 통하니까 그때 2019년 상반기까지 실제로 가격 떨어졌어요. 확실히 역량을 받았네요. 이게 2019년 상반기에 그리고 수도권 역전세도 있었고 해서 대책이랑 공급이 물리면서 이때 거래가 절벽이 왔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낮은 거예요. 정리하면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울의 월평균 거래량은 7천 건가량 됩니다. 이거는 제가 통계를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10년 평균이라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의 표본 수치를 가지고 보면 이게 회복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직도 거래가 안 된 건지 감이 있는데 단순히 전달 대비 보니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면서 이렇게 상어 이빨처럼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 패턴은 뭐냐. 3, 4월 봄, 9, 10월 가을이 부동산 거래가 많은 전통적인 성수기라는 얘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사처를 말하는 거죠. 이때 실제로 매매 거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긴 기간 동안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이 이제 4월, 3, 4월. 그렇죠. 성수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인가? 성수기라 넣은 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은 이렇고 경기도는 어떨까? 똑같은 거래량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이 여기 있네요. 3월이 5,400권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서울이랑. 그러네요. 이 앞을 보세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던 시기는 없어요. 2월이 최저였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대급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경기도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감으로 잡아 두시면 좋아요. 10년 동안 월 평균 한 15,000권 정도 거래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래량 통계 같은 걸 보실 때 경기도에서 3만 건 거래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많이 됐다. 또 8,000권 거래됐다. 그러면 평상시 대비 반통밖에 안 됐네?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고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봄, 가을 전통적 성수기가 있다. 이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정리해볼게요.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계절적 성수기 영향인지 시장 상황의 반전, 변화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사만 보면 전달 대비 늘었다는 팩트도 받고 급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으로 하여간 갑자기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를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긴 시계열로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여전히 평소 대비 30% 수준의 회복된 건 맞지만 활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일기 신도시 얘기 나왔잖아요. 공약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 이렇게 퉁쳐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국지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자세한 지역별 변화를 하면 제가 구단위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단위로 보려고 했는데 서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네이버에서 치고 들어가시면 이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가운데 아래쪽에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4월 21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는 2월까지의 거래량 통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사에서 3월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기 부동산 포털에 찾아갔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이 사이트 맵이라는 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거래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시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두 개를 붙였고요. 먼저 이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도시 최근 10년 평균 거래량을 제가 대략적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용인에서는 한 달에 1,440건 정도 거래가 일어나요. 평균적으로.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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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많다 적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022년 올해 들어서 3월까지의 거래량 통계를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여기다 제가 하나 따로 계산을 했는데 2월 대비 3월에 몇 프로나 늘었는지 그리고 이 3월의 거래량이 10년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진짜 많이 늘었나? 이거 궁금하잖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데가 1기 신도시예요. 자 이 노란색을 보면 2월 대비 3월에 고양시는 92%가 늘었고요. 부처는 38%, 안양은 84%, 분당에 있는 성남은 무려 130%, 군포는 73%. 맞기는 맞네. 근데 1기 신도시만 늘었냐? 또 아니야 그게.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빨간색 글씨처로 표시해놓은 건 2월 대비 3월 달에 50% 이상 증가한 곳들입니다. 부처는 늘긴 늘었는데 50% 이상 늘지는 않았어요. 시흥은 50% 늘었습니다. 시흥은 1기 신도시 아닌데 안성하고 2천 50% 이상 늘었어요. 되게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 동두천 80%. 과천은 900%인데 과천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하나 거래됐어요. 과천 부동산 사장님도 진짜 힘드셨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좀 복잡해요.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1기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경기도의 거래량 증가를 주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만 그랬냐? 공약 때문에 움직인 거냐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 공약이랑 상관없는 지역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도시들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외곽 지역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수도권에서도 외곽. 근데 또 그렇게만 볼 수 있냐? 아니야. 또 광명은 뭐야? 무슨 얘기냐면요. 서울 인접 지역도 많이 늘어났죠. 어떤 특정 패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상태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나봐야 이게 공약 때문에 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전반적인 시장이 거래 절벽이 해소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시고 혹은 불안해하시고 이러실까봐 제가 좀 깊이 있게 봤고요. 이렇게 하면 끝내면 아쉬우니까. 아, 역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거래량 통계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보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활용하면 어떤 게 좋은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 의미를 보는데 첫 번째, 거래량은 매수 심리를 표현하는 건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맞다 이겁니다. 사람들 심리가. 좀 정리하면 거래량이 2개월 이상 왜냐하면 한 달 정도는 반짝 피크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두 달 연속으로 의미 있게, 의미 있게라고 하면 뭐 한 40%, 50% 이상 전달 대비. 두 달 연속으로. 그 정도 늘어나면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수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추세로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최근 13년간 역대급 거래량이다. 너무 적은 거래량이고 급등이라고 하지만 이거 진짜 거래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는 거는 이전 대비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집을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가 움직였나. 매수 심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2월 대비 3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음 달 4월 통계에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5월까지 보면 거의 확실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집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아진다 이런 걸.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오히려 매수는 거래량 많지 않을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깎아주세요. 협상할 때. 근데 거래량이 막 피크로 한 5살 동안 계속 누르고 집 보러 갔더니 막 신발 벗을 데가 없어. 줄 서서 보고. 줄 서서 보고. 그 상태에서 사장님 너무 비싸요. 천만 원 깎아주세요. 가. 안녕히 가세요. 그때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라는 얘기예요. 늘어날 때로 늘어난 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실 분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소중하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거래량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내드린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지금 집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이 내 유리한 시기일까? 이걸 한번 봐야겠다.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뭘? 부동산 가면 사장님이 날 반겨주고 거래 안 된 매물들이 나와 있고 그거를 내가 사장님한테 천만 원, 이천만 원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 어차피 살 거니까. 지금 이 좋은 기회에 매물을 골라 살 수 있는 기회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거래량은 후행 지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눈에 2월달 거래량 130건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숫자로 딱 박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거래가 언제 됐다는 거죠? 적어도 한 달 전에.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미 과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지표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세 달이 미래 세 달과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거나 내가 집을 갖고 있거나 올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사고 싶거나 이러면 거래량이 떨어질 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 역대급 거래 절벽 했을 때 댓글을 잘 보세요. 댓글 보면 이제 거래 절벽이고 거래량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집값이 뚝뚝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반전되는 순간 과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나 올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거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자꾸 오판을 한다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량에 대해서 특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용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걸로 의사결정해야 되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드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량이 이제 반전을 했고 다른 지방도시들까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지방도시들도 대부분 지역들이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시장의 거래 절벽을 깨고 어느 쪽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게 결정되려면 제 생각에 한 여름 정도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바닥 짓고 올라왔는데 이게 한 3달, 4달이 계속 된다. 그럼 분명히 호가가 올라갈 겁니다. 쌓여있던 매물들이 빠지면서. 지금 거래되는 거래들은 다 작년 여름에 신고가 대비 호가가 빠져있던 금매들이 거래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빠지면서 3달, 4달 동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 그 물건들이 팔리면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가격 호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임대차법. 2% 돌아오는 게 올해 8월, 9월부터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임대물건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거래량 공부하셨잖아요. 거래량 통계를 한번 쭉 보세요. 쭉 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아 이거 집값이 이제는 호가 기준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겠다. 금매가 소진될 수 있겠다. 금매가 이제 내가 현장 가면 3달, 4달 전 대비해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사라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